아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없어서 못 팔았죠. 어우 핀 거 보니까 완전 빨간색이더라고요. 목수국인데 가을에 단풍이 됩니다. 다른 목수국들이 뒤에서 하얀색으로 받쳐줄 때 밑을 잡잖아요. 앞에다가 배출을 해주면은 빨간색 불빛과 뒤에 하얀색 백이 어우러질 수 있더라고요. 47에 28인데 7개를 다 사시는 분들은 세트 매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간세타의 나무 아빠 김정범입니다. 캠피틀입니다. 우리가 목수국 몇 쪽을 소개하죠? 지금 7종류 이렇게 딱 깔려있는데 파이어라이트, 그리고 핑카츄, 리틀라임, 라임라이트 프라임, 리틀라임 펀치, 파이어라이트 타이니비트, 리틀 퀵파이어까지 있습니다. 목수국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리틀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작게 자란다는 거죠? 맞습니다. 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피카츄를 기존에 한 3, 4년 전부터 판매를 했었잖아요. 맞습니다. 피카츄가 제가 보기에는 엄청 이쁘더라고요. 도로가 옆에 쫙 펼쳐지는 거 봤는데 완전 너무 기대가 되는 상품이고, 유럽에서 피칸, 정말로 제대로 된 종류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수국을 기를지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이 목수국은 세순이 나오면서 당선지 수국이겠죠? 근데 우리가 수국이 이렇게 있어요. 손님들이 그냥 갖다 심지요? 제 거라고 하면 이렇게 갖다가 바짝 잘라버립니다. 너무 아깝지 않나요, 대표님? 아깝네요. 이렇게 되면 세력이 세져서 꽃도 훨씬 많이 피고요. 빵이 좋아집니다.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3월 초, 4월 초, 5월 초 싹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? 그럼 만약에 4월 초에 잘랐다. 꽃 피는 시기를 며칠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. 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목수국들이 한국에서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? 뜨거울 때 꽃이 피면요, 다풍이 잘 안 되겠죠? 만약에 직접 처음에 이렇게 심어놨다가 4월 말 정도에 커팅을 하면요, 꽃이 좀 늦게 피겠죠? 꽃 피는 시기를 좀 줄일 수 있는데 너무 늦게, 5월 초에 너무 늦게 자르면 꽃이 간혹 잘 못 피울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4월 안쪽으로 자르는 게 저는 최고 좋다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 팁을 가지고 좀 응용을 해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카페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. 목수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여름보다는 시원한 계절에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계활형을 조절했을 줄 알면 남들은 이제 목숨을 다져서 없을 때 이제 막 꽃피시 피는 거죠. 이번에 제주도에 스타벅스 정원에도 가을이 됐는데도 빨갛게 단풍이 딱 들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밑에 지방에서. 꼭 밑에 지방에서 단풍이 안 되려는 건 아니고요. 잘라서 커팅 시기를 잘 맞춰주면 제가 언제든지 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. 왜 자르냐? 힘이 없으면요,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. 나무들은 잘라놓으면 운동을 더 많이 합니다. 거기에 힘을 더 받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러면 세력이 세지면서 꽃도 안 늘어지고 크겠죠. 그래서 꽃을 일찍 보시겠다면 조금 커팅해서 싹 안 나왔을 때 커팅해서 심는 거고요. 꽃을 늦게 보고 싶다면 4월 말 안쪽으로 내가 한 달에서 25일, 20일, 10일 줄이고 있다면 그 중간에 자르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이해 못 하신 분들은요, 답글에 달아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요. 중요한 건 우리가 요즘 바쁘죠? 답글을 못 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안 그러면 농장 방문하셔서 저 나무아빠나 우리 이기형 해피테리님 나무의 전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확히 얘기해드립니다. 지금부터 품종 선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왼쪽에 있는 게 파이어라이트죠.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없어서 못 팔았죠. 핀 거 보니까 완전 빨간색이더라고요. 이거는 불꽃이 탄 느낌이 났죠. 그리고 꽃도 다른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피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았어요. 맞습니다. 게다가 이거는 약간 PW4 목수국 중에서도 키가 조금 있습니다. 이게 사람 키 정도 자라거든요. 심자마자 이만큼 큰다는 게 아니라 2, 3년. 근데 저는 처음부터 단계변계변계별로 잘라서 이렇게 수국을 꽃을 많이 볼 수 있게 만들면서 꽃을 보는 게 최고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보통 이 형질 자체가 빨간색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반 목수국을 아무리 늦게 잘라서 가을에 피게끔 만든다 하더라도 얘보다는 진해질 수는 없겠죠. 맞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핑카츄죠. 핑카츄.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예쁩니다. 왜 그러냐면 저는 피카츄가 진짜 예쁜지를 몰랐거든요. 네.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. 피카츄 추천합니다. 빨간 걸 조금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. 약간 은은하게 약간 핑크색으로 물드는 애. 이렇게 물드는 애. 아주 귀여운 애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. 네. 또 니틀라임이 있죠. 니틀라임은 짝게 크는 수국인데요.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맞습니다. 니틀라임 품종은 원래 프로몬 리너스 스프링 매도 회사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게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맞습니다.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건너뛰기 한번 해볼까요. 네.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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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수국 중에 기존에 있는 수국은 목수국 중에 최고 유명한 게 뭐죠. 라임라이트. 라임라이트 프라임이라는 건 라임라이트를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. 맞습니다. 명품 중에서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. 프라임은 아예 그 위를 얘기를 합니다. 위에. 그러면 라임라이트를 심으실 분들은 라임라이트 프라임을 심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. 보통 일반 분들 아시는 게 라임라이트다 보니까 라임라이트 주세요 하는데 나중에 되면 다 쓰러져 있죠.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딱 써 있죠. 그러면 리틀라임이 있다면 니틀라임 뭐가 있죠. 펀치가 있습니다. 펀치. 이건가요. 아닙니다. 사실 이 펀치가 아니라 크루츠 칵테일 펀치 아십니까.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섞여있다 해서 리틀라임 펀치구나. 맞습니다. 그리고 이건 또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어요. 없어서 못 팔았죠. 맞습니다. 올해도 몇 개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. 파이어라이트 타이니 비트입니다. 아 이름도 참 긴데. 네. 타이니. 작게 자란다. 근데 저는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. 왜 마음에 안 듭니다. 이름이 길어서요. 일단은 이 목수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독특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. 뭐가요? 목수국인데 가을에 단풍이 듭니다. 아 그럼 또 마음에 드네요. 사람이 원래 왔다 갔다 합니다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가을에 쉽게 말해서 단풍 구경을 볼 수 있다. 약간 버건디 색깔로 변하거든요. 보통 이제 목수국은 뭐 가을에 단풍 없지 않습니까. 맞습니다. 떡갈립 수국을 하자니 떡갈립 수국을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시고. 그런 분들은 이 파이어라이즈 타이니 비트 주문하시면 가을에 단풍도 볼 수 있다. 최고입니다.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니틀 킥파이어네요. 꽃 화형이라고 그러죠. 네. 약간 독특합니다. 진짜 불꽃이 타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. 파이어가 뭐 뭐죠? 불꽃이죠. 아 불꽃. 보통의 목수국이 나중에 빨간색이 된다면 얘는 좀 일찍 된다. 일찍 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. 다른 목수국들이 뒤에서 하얀색으로 받쳐줄 때 밑을 잡잖아요. 앞에다가? 앞에다가 배치를 해주면은 빨간색 불빛과 뒤에 하얀색 병이 어우러질 수 있다.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죠. 역시 국가정원, 지방정원, 지자체 정원을 우리나라에 최고 잘 만드는 이기영 해피트리님 같습니다. 제가 광고 한번 합니다. 우리 이기영 해피트리님.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. 지방에 있는 정원들 뿐만 아니라요. 전국에 있는 커피숍을 다 짜고 있습니다. 커피숍이라면 좀 촌스럽죠? 카페. 정원 카페. 가드림 카페. 지자체. 시장님. 군수님. 면장님. 다 오세요. 동장님. 그러면 누굴 찾으라고요? 저희를 찾으시면 최고의 정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지자체에 만약에 정원을 만들어 놨잖아요.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만든 정원을 마케팅을 또 해주죠? 맞습니다. 일석삼조죠? 맞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자체에 정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든 정원이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손님이 없어? 안되죠? 그럼 우리가 또 마케팅을 해줍니다. 맞습니다. 그럼 거기에 손님도 와 지자체도 좋아 우리도 좋아 우리 홍보도 좋아 서로 상생하는 구조를 이어야죠. 상부상조를 하는 거죠. 맞습니다. 우리 해피테린이 잘합니다. 제가 직원으로서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. 맨날 피곤해서 눈 이렇게 될 때까지 하는데요.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되질까 않을까 생각하면서 진짜 이벤트 한 번 하죠. 네.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일곱 개를 다 사려면 얼마죠? 47에 28인데 일곱 개를 다 사시는 분들은 25만 원에 세트 매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. 묶어서 바로 가신다. 일곱 개를 다 사시는 분들은 묶어서 드리겠습니다. 하지만요. 중요한 게 있어요. 리틀라인 펀치하고 라임나이트 프라임은 양이 많지 않습니다. 파이어라이트도 양이 많이 없겠죠. 네. 많이 없습니다. 만약에 소진이 되면 다른 품종으로 두 개를 가져가신지 세 개를 가져가신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나는 목수구 14개가 필요하다. 네. 60만 원이 있어야죠. 네. 그런 식으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는데요. 네. 대한민국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조경이 최고 이쁘게 만들 수 있도록 저 나무아빠 해피트리님이 앞장서서 온 국토를 푸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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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색으로 만들어 봅시다. 네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소식들 제가 매주 한 번씩 계속 이벤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그거를 정확히 받아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무조건 해주셔야 이 이벤트 기간이 지나서 알면 속상하잖아요. 이 단체 상품을 가져가시는 분들 이번 신형 카드로 나왔으니까요. 그거를 함께 동봉해주세요 하면 카다로그까지 새로 받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농장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 구매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요거를 하나씩 드립니다. 한 팀당 하나고요. 이 제비 멀티샷이 기본적으로 정말로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세계적인 특허 물질 M77도 들어가 있고요. 피터슨 물질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엄청난 고목들 옮길 때 꿀이 잘 나라고 이걸 또 해줬다 하더라고요.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네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제이비가즈센터의 나무 아빠 및 해피트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